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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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을재하고 하고요 그다음에 집채변 시니어 리서쳐고요 2년... ipad 2달 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일반 사원으로 지금은 돼 있고요. 8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년이 50,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잖아요. 일본인들이 옛날에 그걸 알아. 고등학교의 고등학교의 의료를 사원받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APA에 입사한 지 1주밖에 안 됐거든요. 네 이전표 생산발리대리 3개월 호스티프로 3개월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지금 새로 만드는거에요. 천연이라면 이렇게 갈아입는거에요. 마이크, how was the weekend? 제 이름은 김성수이고 현재 여기서 맡고있는 직책은 개발부 연구원 포메어 담당. 스티프레어에서 일한거는 6개월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택수신입니다. 스티프레어에서 신이오어 리서처. 스티프레어에서 신이오어 리서처. 스티프레어에서 신이오어 리서처. 스티프레어에서 신이오어 리서처. 스티프레이오어 리서처를 cabo. 스티프레어에서 신이오어 리서처. 네, 저는 여기서 펌웨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쿠스틱 프로의 CEO로서 제품 기획과 팀원들 간의 업무 조율 및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 쪽으로 맡고 있고요. 저는 AP의 자금 담당. 현재 저는 개발부 연구원으로서 펌웨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구 설계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박스도 조금 하고 또 샤시, 몰드, 정기적인 거를 빼놓고는 거의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고 또 그거는 또 발주도 되고 업체도 또 방문도 하고 명곡이 비교하여 지수의 역사이 지수의 역사 지수의 역사 지수의 역사 지수의 역사 지수의 역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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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